서울에 온누리교회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강단 교류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설계하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영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에 가서 설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가 신문의 내용을 보고 참 제가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용조 목사님 아세요? 하용조 목사님은 간암수술을 서너 번 하신 거예요 간암수술을 여섯 번인가 하신 거예요 혈액투석을 일주일에 세 판씩 합니다 투석 아세요? 사람이 암수술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암수술을 몇 차례를 하신 분이요 사람에게 피가 얼마나 중요해요 피가 피곤한 건 피가 곤한 게 피곤하다 합니다 사람이 몸이 건강한 사람은 피가 잘 흘러가는 사람이고 피가 안 흘러가는 건 그걸 고혈압이고 중풍이고 그게 혈전이고 전부 피하고 관계된 거예요 피가 뭉치고 피가 흘러가는 녹강이 호스가 통로가 그거 답답한 거 그게 콜레스테롤이 높고 발음이 잘한데요 콜레스테롤이 높고 그게 여러분 피가 흘러가는데 지장이 있는 게 그게 고혈압이고 그게 무슨 지방간이고 그게 무슨 하여튼 피가 흘러가는 녹강이 통로가 뻑뻑하고 막혔고 노폐물이 쌓였다 이 말이죠 그 목사님은 피를 일주일에 세 번 홀라당 갈아야 되는 거예요 피를 간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압니까 저희 교회에 신혼부부가 하나 있어요 신혼부부가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부인이 얼굴이 헬스가 하더라고요 신혼부부인데 왜 그런가 보니까 피주사를 맞았는데 오염 감염된 피주사를 맞아가지고 한 방에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에이저 환자의 피를 내가 수혈을 하면 그냥 에이저 환자 돼버립니다 신혼부부인데 어저께 결혼했는데 이 부인이 오염된 감염된 피를 잘못 맞아가지고 그냥 환자가 됐네 신혼부부가 아가씨 같은 신부가 새댁이 얼굴이 헬스하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늘 병원에 다니고 제가 목살아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몇 년이 지났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새댁이요 몇 년이 지났어요 지난주에 오전 예배를 마치고 제가 입구에 연사를 하는데 목사님 왕쾌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얘기예요 젊은 부부가요 그 병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왕쾌가 됐다 목사님 이제 왕쾌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 피주사를 피를 바꾸는 걸 일주일에 세 판씩 하시는 분이 아용조 목사님이란 거예요 그렇게 병아리를 하고 암 수술을 대여섯 번 해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몸이 뭐 울면 하면 딱지같이 되고 서요 그 다음에 조용규 목사님은 또 온누리기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기 때부터 폐병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조용규 목사님은 고등학교 1학기 때부터 폐병이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연세가 지금 70이 지나셨지만 그분이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늘 그래 건강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이번 주일에 설교를 하겄나 고난주간이요 4월 달에만 있는 게 아니고 8월 달에도 고난주간 지나고 11월 달에도 고난주간 지나고 자주 한계를 느끼면서 육체의 한계를 느끼면서 몸이 편찮으셨는데 남들은 모르죠 그분이 항상 설교를 믿으시미나 믿으시기 바라는 게 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과 저주와 가난에서 사망에 선 자유입니다 믿으시미나 믿으시기 바라는 게 힘이다 그분이 설교는 그렇게 강하게 하시지만 당신의 몸은 폐병을 앓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그런 세월을 수도 없이 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하고 조용규 목사님 두 분이 강단 교류하셨는데 내가 신문을 감아보니까 두 분이 양쪽 교회 가서 무슨 병자랑 컨테스트 하죠 저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람이요 살아갈 때 별꼬리 반쪽입니다 육체적으로 질병이 생기고 암이 들이닥치고 원치 않는 기대도 안 했던 생각도 없는 중병이 걸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게 치료가 될란지 치료가 안 될란지 수술을 해도 부작용이 휴유증이 심각하다 하고 사람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 그분은 교회 젊은이들만 만 명 이상 모인다더라고요 문도 깜짝 안 해요 사선을 넘은 분들 생사 여탈하신 분들 조용규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런 분들이요 한국교회에서 제자훈련 많이 한 분들이 대부분 또 간이 많이 나쁘시더라고요 나는 제자훈련은 성도들이 목사님 간을 파먹고 하는 게 아닌가 애간장이 녹아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혼을 쏟아서 여러분 내 몸을 다 그만큼 몸이 작살이 날 만큼 혼을 쏟아서 새벽마다 울고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성도들이 자라나고 그렇게 커가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새빠지게 고생하고 피누물을 쏟아가지고 자식 농사를 시키듯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영직인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분들은 세월이 지난 몸이 빈털터리가 되고 속에서부터 온갖 병이 등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규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를 하시고 78만 명의 성도를 향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용조 목사님이 그렇게 투석을 일주일에 세 판씩 하면서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목회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신문을 보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가 여러분 한 주간 넘어가는 게 고비요 때로는 하루를 버티는 게 힘들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있을까 육체의 한계를 느끼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고비를 느끼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건이 봉착할지라도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요새가 같이 꺾어지고 팔려가고 끊어지고 버림받고 오해와 누명과 좌절의 절망의 세월을 살아가도 기어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변화시킬 것을 믿는 믿음의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화시켜줬다는데요 그런 변화의 능력에 하나님의 솜씨를 믿으세요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자꾸 현실을 바라보고 생각이 자꾸 짜바라지는 거예요 사건 중심으로 현실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여기 형님들은 보면요 15절에 그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혹시나 빵시나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요셉이가 우리를 향해서 해꼬지하면 어쩌지? 19절 보시라니까 요셉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건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두려웠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빠릅니다 염려, 근심은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지 마세요 항상 주를 바라보고 믿음찬 생각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송아지 끌리듯이 질질 끌려갔지만 400년이 지나고 난 된 200만 명이라는 대민족을 이루어서 출입을 하게 되는 게 요셉의 세월이기 때문에 요셉이야말로 가장 서럽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요 인간적으로 모여서 작당을 위해서 작당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당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요셉의 형들이 요가수 요말하고 조가수 조말하고 그래가지고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하지만 요셉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심판하시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머섬을 살든지 내가 감옥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되고 회장되고 부자 됐을 때 잘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정작 이때를 잘 살아요 이때를 엄마 없는 하늘 아래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고 외톨이가 왕따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어린 나이에 인생이 꺾어져가지고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뒷걸음질을 치고 누명을 오해를 덮어서서 억울한 세월이 연속이 되고 하나님이 도무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우리 집구석은 쨍하고 해 뜰 날이 없을 것 같고 우리 집구석은 절망의 세월인 것 같지만 이때 자살하지 말고 이때 원망 짜증 핑계 변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본격적으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정권적으로 내 인생을 다루시고 만지시고 조련 단련하시는 때가 대부분 저런 때예요 큰 축복을 받은 어르신들 만나보시면요 간정거리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때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 물에 물 탄 듯이 살아간 사람은 끄다 놓은 보릿자루요 나중에서 후반전이 희득 자빠지는 거예요 고난당함이 차라리 유익이라고 여러분 요셉이가 훌륭한 것은 그런 해석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어떤 사건을 당할지라도 그 선물을 단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고방식을 가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년 동안 넘은 집에서 파출부 생활 무섬 생활 해보세요 생각이 위축이 되고 자세가 폼이 네네네 이래 됩니다 그냥 자세가 네네네 요래 되기 십상인데도 요셉이 그렇게 짜부러져 있지 않고 무섬을 살아도 오케이 감옥에 재수가 돼도 난 재수의 역사적 사멸도 이 땅에 태어났다 재반 사물을 다 처리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일복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요셉이가 총리 대신 해먹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올시다 요셉은 총리 안 해먹어도요 평생 보디바레 집에서 무섬 사리 할다 죽어도 눈도 깜짝 안 할 사람이에요 무섬 사리가 어떤 얘기고요 감옥에 재수로 살아도 요셉은요 원망을 한숨을 쉴 사람이 아니에요 평소에 감옥에 있을 때 보디바레 아내 때문에 이빨을 갈면서 내가 탈옥만 하고 언젠가 내가 출세하는 날은 전국을 수비해서 보디바레 아내를 잡아들이라 고개를 들라 내가 누군지 알겄나 개작두를 이래 심보를 안 굴린다니까요 요셉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겠어요 엄마도 데려가고 미우나 고우나 찌지고 보갈 형제들도 다 뺏어가고 더 이상 아빠 사랑도 없고 17살에 송아지 끌려가듯이 재펴가가지고 팔려가가지고 혈혈단신 정막강산 이국만리 싸우고 찢고 돌아갈 고향도 형제도 고륙도 친척도 한 개도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좋아하고 그런 걸 눈 뜨고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와 함께할 때 사실은 요셉이에게 좋은 걸 다 뺏어가신 거예요 엄마도 뺏어가고 아버지도 뺏어가고 미우나 고우나 있었던 형님들도 다 뺏어가고 찢고 볶을 게 없어요 돌아가서 울 때도 없고 하소연할 때도 없고 철저히 외톨이가 되는 철저히 왕따당한 그렇다고 요셉이 한을 품고 쌍근총을 들고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서럽습니까? 외롭습니까?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요 인생은 어차피 고독이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 고독하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결혼을 해도 외롭습니다 하우스는 사도 여러분 홈은 못 삽니다 침대는 사도 단잠은 안 사요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절대 고독한 게 인생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옆에 도움을 받아달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정작 믿을 때 잡아당기면 썩은 새끼들처럼 툭 떨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요셉이는 형님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꿈도 안 보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솜씨름 이걸 영어로 코람데오 헬라우로 코람데오 코람데오란 이 말이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전인격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작품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끌고 가실까 얼마나 허벌나게 겁나게 복을 주시려고 써니 텐 하나님은 요렇게 흔들어서 할까 써니 텐은 흔들어서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흔들어서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절대적인 사랑과 충성을 원하실 때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뺏어가 버립니다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정금같은 믿음이 안 됩니다 연단이 되고 난 뒤에 환란을 거치고 난 뒤에 하드 트레이닝 파워풀을 걸으면 거치고 난 뒤에 빵빵해집니다 사람이 전투력이 생기는 항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예방주사 한 대 찌를 때 놀래 자빠지지 말아니까요 그까짓가 참아만 욱신욱신하고 나만 항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젊어서 고난은 사서도 탄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고생도 안 하고 포시랗게 온실 안에 하초처럼 자라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서 뻥 자빠지는 거예요 한마디만 들면 소화를 못하고 자살을 해버려 남들이 비난하고 책망할 때만 사표 던져버려 더럽어라 여러분 똥이 더럽어서 피하고 있어요? 무서워서 피하고 있어요? 피하는 거는 쪼다여 더럽든지 무섭든지 기권하든지 자살하든지 포기하든지 때려치우든지 그만두든지 출근 안 하든지 내빼든지 그게 그거예요 죽서서 개 주지 마세요 네가 먹으세요 마귀한테 상납하지 마세요 네가 먹으세요 멸류관을 뺏기지 마세요 네가 차지하세요 오늘 이 시대 축복권을 뺏겨버리고 죽서서 개 주고 마귀한테 가서 혼라당?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철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고난인지 이게 하도 트레이닝인지 오픈전인지 이게 예방주사인지 뭔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아프십니까? 참아요 고독하십니까? 고독을 씹어요 어차피 인생은 고독한 거예요 요셉이가 엄마가 있다고 해볼래 한 거 아니에요 요셉이 엄마가 없다고 징징거리는 거 아니에요 형제들이 아버지가 옆에 있다고 요셉이 길을 펴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있으나 없으나 있든지 없든지 가난한 데나 부한 데나 어떤 형편인지 자족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라 그 배운다는 건 고난의 과정 고독의 코스를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쓰리고를 잘하면 결국은 고상하게 젠틀하게 노블하게 멋있게 우아하게 멋지게 날심받고 신바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성에 보면 범사의 형통케 되었더라 범사가 뭐요? 내 사이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가 형통이요? 엄마 죽어쁘고 감옥에 2년 썩어쁘고 넘은 집에 무섬살이 파출부 10년 해먹는 게 형통이요 형통 안 한 건 아무도 없겠다 불통, 먹통, 막통이지 그게 뭐 형통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해석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분명히 서러운 세월 내리막길을 걸어갔지만 성경은 장세기 39장에 모든 일이 하나님이 형통해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다릅니다 사람의 판단은 하나님의 경륜과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안목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솜씨 아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시면서 모든 게 변합니다 요셉이가 형통하다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건요 시작 때는 서글펐는데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걸 형통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엉망진창인데 여러분 후에 나중에 기쁨이 되는 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형통이라는 건 지금 좋은 건 아니요 20년 30년 지나고 난 뒤에 좋은 걸 형통이라는 거예요 요셉이가 왜 여러분 17살에 송아지 끌려져 애국에 팔려갔을까요?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기 유학 간 거예요 토플 면제 비자 면제 비행기 테러 일어날까 싶어 낙다 등에 얹혀서 공짜로 숙여 들어간 거예요 그래 질질 끌려가고 팔려간 게 400년 딱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라는 대민족을 이루어서 나온다니까요 꿈도 못 꾼 일이요 꿈도 못 꾼 일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그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세월이 걸립니다 세월이 약 중에 좋은 약은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흘러야 돼요 그 세월이 고난의 세월이요 저주의 세월이요 그 세월이 서글프고 창피하고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세월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걸 범사를 형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손을 하면 급치고 나면 강력한 변화가 강력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감옥에서 2년을 왜 썩었을까요 석사코스 박사과정이 2년입니다 감옥에서 2년 동안 뭐 하겠어요 네 뭐 하다 왔노 보디바레 집에 시다바레 이라봐라 내 임금술당번 빵당번 아이가 애굽의 왕실에 경호실에 청와대에 총리실에 노는 사람들 적어도 경제청문에 불려나갈 만한 사람들 그 나라의 최고 엘리트들이 갖춰있는 데가 왕실의 감옥 아니겠어요 그 감옥엔 쪼다 같은 걸 갇히질 못해요 거기서 요셉이 썩은 세월 잃어버린 세월 갇힌 세월 저주받은 세월이 2년이 흘러간 것 같지만 2년 동안 뭐 했겠어요 주야간 새벽부터 해가지고 이랴봐라 니가 혹시나 밖에 나가거든 지금 애굽의 실세가 누군지 아나 그 장관 중에 그분이 똑똑하다 특히 나가거든 보디바레 아니라고 그 여자 조심해라 애굽의 총리실 경호실 비서실 한가닥 하는 것들이 버글버글 했으니까 등록금 면제 받고 2년 동안 새벽반 주야간 특수레슨 고액과에 다 받고 인생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하고 눈치가 빡구멍이 생긴다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2년을 딱 채고 30살에 총리가 되는데요 애굽의 공무원 시험치는 나이가 30살이에요 30살이 되고 총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변화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꼴등해도 하나님이 호르래기 불고 뒤로 돌아는 순간 1등 한다는 거예요 한방에 해보십니다 한방에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야 우리 하나님 솜씨 끝내준다 멋재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솜씨를 보여주는데 요셉이라는 이 한 독특한 아이 누구보다도 자살하고 누구보다도 한풀이를 하고 누구보다도 왕따의 세월을 살아갔을 이 한 아이를 그렇게 예수님 닮은 게 60가지나 될 만큼 매력적인 사람 세월 속에서 얼굴에 여러분 한이 맺혀가지고 얼굴에 여러분 욕망이 저주가 분노가 이글거려가지고 일그러진 영웅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간 곳이었고 아담하고 준수하고 여러분 형님들이 벌벌 떳는데도 형님 두려워하지 마라 형님들은 나를 해코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가 그것을 변화시켜주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고쳐서 만져서 변화시켜주셔서 독을 맞아도 그게 약이 되게 되는 거예요 벌침 알아요? 벌침을 맞을 때 아프지만 그게 벌침을 통해서 그게 또 병을 고치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셉이가 왕따 당할 땐 사실은 보면 지도 왕따 당할 지선에서 뭐 때문에 형님들의 잘못을 아빠한테 고쳐지랍니까? 이러면 같이 놀아먹고 아빠한테 맨날 일러받치면 기분 좋겠어요? 저 자식 저거는 맨날 요셉이 형님들이 요셉 때문에 맨날 혼나는 거예요 같이 있다가 아빠한테 가서 다 일러받치면 요셉이 왕따 당할 짓을 해 내가 다같아 그런 새끼는 꼴보기 싫겠어요 요셉이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팔려갔는데 그러나 그걸 우리가 해석을 그래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요셉이가 왜 왕따 당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웠어요? 성경의 장세기 37장에 보면 형님들의 과실을 요셉이가 아빠한테 일러받치면 과실이 뭐예요? 지나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틀려먹은 걸 말이에요 틀려먹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일러받쳤다는 것은 요셉이가 고자질이나 해먹는 꼬잡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고 요셉은 거룩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나는 형님들처럼 수박 서리 해먹고 닭 서리 해먹고 넌 사기치고는 안 산다 형님들처럼 그렇게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해가지고 해꼬지 해가지고 나는 그렇게는 안 산다 형님들이 뻔히 잘못된 길을 할 때는 아빠한테 일러받쳐야죠 아빠한테 일러받쳐야 그때부터라도 고치죠 여러분 요셉이 고자질이나 일삼는 비인격적이고 아주 성질이 개뜩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걸 해석하지 마자 이 말이에요 과실인데 자식이 잘못할 때 은혜 엄마가 야 너는 적응력도 뛰어나다 그렇게 외박을 일삼고 아무놈하고 붙어 다니고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매초리를 들어서 초달을 했어라도요 자식은 두드려 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조급증이에요 조급증이에요 요셉이가 감옥에 갇혀있고 너무 밑에 머슨 살이 10년 할 때 얼마나 화딱지가 난 거예요 이게 내가 기도를 해서 될란가 안 될란가 하나님 진작에 믿을 수가 없대요 거푸 안 되잖아 시리즈로 안 되잖아 왜 엄마 죽을 때는 가만히 계시고 형제들이 날 팔아먹을 때도 눈도 깜짝 안 하시고 너무 집에 팔려와서 내가 한 열 달 정도 속아만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 아이가? 3년 정도 기도하면 옹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이가? 10년이 돼도 묵묵부답이고 거기에다가 누명 덮어쓰고 감옥에 질질 끌려갈 때도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요셉의 생에 너무나 가혹하고 참혹하고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고 기도는 응답이 도무지 안 될 때 미국에 가면 이충건 교수인가 김충건 교수인가 있어요 그분의 책 제모가 Why me? Why me? 왜 우리 집구석에 이런 꼬라지 하나님 왜 내냐 이 말이에요 왜 내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왜 나만 어려움을 당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안 풀리냐 이거예요 Why me?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하시냐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주죠 그랬던 Why me가 세외를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들어가지고 정금같이 쓰시는데 총리 대신 해먹은 건 제켜놓자 이거예요 총리 해먹었다고 출세 성공인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인만웨이를 하시고 하나님의 그 솜씨에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건 상당한 아픈 이야기가 전반전에 서럽고 더럽고 억울한 일이 깔려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륜을 가지고 솜씨를 가지고 한 사람을 어떻게 만지시는가 한 사람을 기어이 어떻게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정확하게 통로로 샘플로 모델로 보여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전반전은 창피한 세월입니다 어째 이런 예수다 미는 짓고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어째 아버지는 빨리 죽어가지고 어째 자취를 11년 해도 안 되고 여자한테 두 판 차이고 아무리 기대도 병이 안 떨어지고 그게 다 군대라도 보내지 말아야지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 코리심출 같은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세월들이 지나갔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요 서럽고 더럽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런 시절은 간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를 여상한다는 것은 이게 다 회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진짜 쪽팔리면 얘기 안 합니다 자기 약점이 진짜 있는 사람은요 달팽이처럼 속으로 기들어가지요 표현을 안 합니다 여러분이 모였을 때 뭐든지 자기 약점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미 약점이 아니에요 그건 간정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서러운 세월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가 정서상으로 한이 없고 요셉이가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고 컨디션이 베스트스트 라는 게 증거가 뭔가 하면 오늘 장세기 50장 17절을 보세요 장세기 50장 17절 끝에 보면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울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요셉은 사람이 말이죠 요셉이가 울었다 사람이 진짜 서럽고 더럽고 앵꼬바면 눈물이 안 납니다 사람이 많이 힘들고 진짜 서러우면요 치가 떨립니다 눈물이 안 흐르고요 몸이 벌벌벌벌 뜹니다 치가 떱니다 요셉이가 울었다는 것은 정서상으로 한이 안 맺히고 가슴속에 스트레스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저희 교회에 손소홍 장로님이라고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가르쳐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목회하실 때 목소리 작은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큰 사람은요 뒤 끝이 없어요 사람이 보면요 좀 앞 끝은 내지만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그래도 속이요 담백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목소리가 작고 목소리를 착 깔아가지고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조성이가 책을 읽으라고 할 때 책도 안 읽고 목을 수고리 가지고 있고 목소리가 작다 말을 잘 안 한다는 것은 이게 가슴에 억눌린 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쌓인 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억압되고 스트레스가 되었을 때 그게 여러분 심리적으로 땜현상이라고 있어요 땜현상 땜현상이 뭘까요 시골에 또랑이 물이 졸졸 내려갈 때 흙을 이렇게 막아놓고 땜같이 막아놓고 밑에 미꾸라지 잡으면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물이 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뻥 터지지 우리가 심리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수준도 인격도 신앙이 안 되는 게 참아야 되는 이라 대가리 터집니다 참으면 안 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성하고 괴로울 때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되지 하나님과 내가 신통 인통 물통 사통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인통 인간관계가 통하면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되고 재물관계가 해소되면 사통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이 순서가 중요한데 땜 현상이라는 게 뭡니까 무조건 참으면 안 돼요 정신의학적으로 참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참아야 되는 이라 갑상선이 자빠져버려요 우라통이 터져버립니다 그때 이게 문제가 하고 그 어느 순간 억압된 감정이 터질 때는 엄청난 테러리스트가 돼버려요 많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왜요? 스프링이 터져버린 거예요 뺨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마음에 눌렸던 것이 뻥 터지기 때문에 여러분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말이 없는 사람이 화내면 더 무섭습니다 덜렁덜렁 하는 것들은 화를 해도 조금이나면 지도 잊어버려요 그런 것들은요 뒷 끝이 없어요 앞 끝은 좀 있지만 사실 그런 사람은 다루기가 쉬워요 성질 뻥뻥뻥 내는 사람은 별 거 아니에요 수가 짧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고수들은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하고 조용한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목소리 자꾸 앞으로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은 열받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상당히 지혜로운 말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떼면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요셉이는 왜 문제가 없었을까요 울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눈물이 뭘까요 눈물이라는 게 성분상으로 H2O H2O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때 자복할 때 통해할 때 눈물이 쫙 흐르면요 영혼의 독이 빠져버립니다 눈물이 안 흐르는 사람은 이게 건강상으로도 심각합니다 눈물이 나와야 눈알이 보호가 됩니다 눈물이 안 나오면 이게 막막이 상하고 눈이 말라 비틀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건강상으로도 눈물이 굉장히 소중하듯이 영적으로 정서상으로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 펑펑 쏟아봐 오장육부가 다 후련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이 울어야 되는데 눈물은 안 하고 희죽거리고 웃기는 하고 그게 문제예요 찬송을 부르다가 가슴이 목이 끙끙 맺혀가지고 한 소절을 못 넘어가고 설교를 듣다 혼자 저 밑에 어디가 시끈 울었으면 좋겠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되고 말씀이 막 감동이 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눈물이 펑펑 터지고 그때 카타르시스가 그때 우리 몸에 치유가 정화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이는 울었다는 것은요 가슴에 맺힌 게 없어요 한이 맺혀가지고 가슴 아리를 해가지고 내 씨 다 죽여버려야지 내가 형님들 만나기만 해봐라 팔자고 동의 제청한 놈들 순서대로 나와 개작두를 때리기라 이런 스트레스가 이런 한 맺힌 게 조금도 없는 거예요 형님들을 볼 때 불쌍한 거예요 형님들아 형님들아 나는 형님들 안 미워하는데 형님들 왜 그러는데 얼마나 세월이 흘려야 천이 들까 너희들이 형님은 형님인데 내가 봐던 악어들이다 형님들 하는 꼬라지가 서글프고 하나님이 그 위대한 솜씨에 비해서 자기보다 위에는 형들이지만 크고 머리 굴리는 게 천박하고 소심하고 인본적이고 얼마나 세월이 흘려야 너희들은 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맨날 감정적으로 열받고 삐끼고 깝치고 인간은 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의 세월을 보세요 요셉이 울었다는 것은 정서상으로 편안했다는 말이에요 해소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은 영혼이 맑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우는 사람은요 가슴에 섭섭한 게 없습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게 섭섭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섭섭할 때 있잖아요 적어도 집사님이 나한테 그럴 수 없지 그 섭섭한 생각이 들면 그게 소위 우리말로 시험 들었다 하는 거예요 부부적 안에 신랑이 나한테 재소한 그럴 수는 없지 그러면 그게 시험 든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들거든 회개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섭섭증이 없어야 돼요 시어머니한테도 섭섭한 게 없어야 되고 맨어리한테도 섭섭한 게 없어야 돼요 섭섭하는 순간 마귀가 틈을 탑니다 섭섭하지 너도 좀 꼬잡하게 생각하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맞다 해가 붙어라 너도 한 판 해라 그러면 네 한 주먹 네 한 주먹 물 먹이고 물 먹고 치근이 밖은 그러다 직구석이 거들라는 거예요 섭섭증이 생긴다는 것은 마음에 스트레스가 한이 쌓이기 때문에 그럴 땐 회개의 눈물을 질질 흘리면요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새처럼 가벼워지고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샘물처럼 정결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요 여러분 요셉이가 총리 대신 해먹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카니까 지금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했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이 맺히고 억울함이 쌓이고 분노가 이글거려가지고 얼굴에 표가 날도록 도끼가 질질 흐르도록 얼굴에 이러면 한이 서리도록 하지 마세요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살듯이 살아가고 어떤 더럽고 서럽고 앵꼽은 시절에 봉착할지라도 할렐루야 설렐루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죠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지요 요셉이가 얼마나 요셉이가 원수 갚는 걸 한번 보세요 요셉이가 그렇게 하고 울고 난 뒤에 23절에 에브라함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서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이후에 3대를 내리보고 그의 모든 자식들도 형님들의 동생들 자식들도 다 자기가 양육해주고 24절에 나는 죽어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근거하실 것이다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러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근거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빼닦고가 남았으라도 내 형님들을 가족들을 내가 복량하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양육하겠다 그게 요셉이에요 원수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매력은요 원수를 선으로 감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하고 마른 우물에 빠트리고 동생이 죽은 줄 까맣게 알았던 정신적으로는 이미 동생을 죽였던 그런 원수 덩어리 형님들을 만나가지고는 화도 안 내고 분도 안 내고 한풀이도 없고 원망도 짜증도 섭섭증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형님들아 걱정하지 마라 형님들은 나를 해꼬지했지만 하나님은 닭꼬지를 만든다 형님들은 나를 헤아리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꾸셔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솜씨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숨겨서 오늘의 내일을 만들었지 않냐 그 감사와 존기와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형님들 때문에 속상하고 형님들 때문에 인생이 꺾어지고 형님들 때문에 잃어버린 세월 13년 보디바리 아내 때문에 억울하고 누명하고 덮어쓰고 아닙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는 게 아니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인격 여러분 하나님하고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1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잃어버린 세월 30살이 될 때까지 청춘을 불사르기까지 요셉은 하나님하고 씨름한 거예요 그걸 범사의 요하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범사의 형통케 되었더라 그걸 해석을 쭉 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것은 다 뺏어간 세월이에요 좋은 거 전부 다 뺏어가고 엄마도 뺏어가고 형님도 뺏어가고 하나님은 뺏어 가실 때 왜 뺏어가는지 아세요? 진짜 배기 좋은 걸 주시려고 그래요 사람은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 소중한 걸 알고요 돈이 없어져 봐야 많은 자리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요 사랑을 잃어봐야 사랑이 애정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치가 있었대요 눈치가 하나님 앞에 안 뺏기려면 미리 내려놓는 게 빨라요 붙잡고 있다가는 다 뺏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뺏어 가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요셉이가 하나님과 함께했을 때는 사실은 다 뺏기고 버림받고 팔려가고 끌려가고 혈혈단신이 되었을 때 사실은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 손을 꽉 잡지 잡을 것도 없어 다른 거 잡힐 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자유잖아요 더 이상 매일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잖아요 그때가 자유요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거요 뺏긴 세월이 뺏긴 그때가 진짜 하나님 앞에 홀로 고요히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요셉의 손을 꽉 잡고 필경은 반드시 형통하게 요셉의 세월이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요셉을 아는 왕들이 있을 땐 요셉이 200만 명이 될 때까지 급속도로 성장 팽창 부흥을 하고 그리고 바로 한 장 넘어가서 추리국의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피팍하니까 그건 피팍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됐되 완전히 추리국을 해가지고 지 혼자 송아지 끌려가서 질절 제팩한 세월이 200만 명이라는 대군을 민족을 떼기를 이뤄서 창득이 돼서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그러진 삶도 주름 잡은 삶도 펴주시고 하나님이 신혼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면 그 눈물이 요셉은 이미 사전에 많이 울었거든요 요셉이 울었다는 것은 정서상으로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눈물이 있다는 사람 눈물이 있는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진짜 치사빤사 같은 건 눈물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라니까요 목소리 작게 해가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귀가 뿜어져 나오는 사람 내 마음에 신바람이 나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그런 기쁨의 소유자가 되고 요셉과 같이 한도 없고 원도 없고 그런 아담하고 준수한 세월을 살아가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아이가 질질 끌려간 게 아니에요 200만이라는 대군이 나오는 400년 후의 역사는 상상도 못하는 요셉이 여러분 꿈꾸는 자로서 장세기 37장 19절에 나타나지만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30년이 지나도 아무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솜씨로 당신의 경륜 당신의 작품 당신의 만지심 당신의 성리에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세상의 정치가 경제가 어떤 대통령에 의해서 자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 여러분 삶을 만지시고 여러분 삶을 간섭하시고 성리 예정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의 작당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생을 작품의 세월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굳게 믿으세요 끝까지 믿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합력해서 선을 주신 하나님 손길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간정을 체험하고 여러분들 고생해도 자식때라도 주여 우리 가정을 굽어보시고 우리 가정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그런 아름다운 가정 요새가 같이 필경을 아담하고 준수했다는 그런 호칭을 들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의 일생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타나는 사람 아무리 일그러진 세월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피어나게 도단하게 살려주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축복권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